자, 음식 준비해주세요. 야 참, 별걸 다 시키네. 이거 무슨 안대까지 가려놓고 잘하는 거예요, 빨리? 먹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음식인지를 맞춰라 이거 아니에요? 네네. 니가 소리를 크게 먹으란 말이야. 원섭이. 네. 속으로 살살 씻고 그리지 마라. 아니 어떻게 알았지? 알겠습니다. 쩝쩝거리고 크게 먹어. 네. 뭘 먹고 있니? 왜 이래? 매운 거냐? 아닙니다. 기침을 하는 게 매운 거 같은데? 오우 오우 필무으 무슨 소리 다 아무것도 안 들려.. 교란 먹냐? Q. 잠시만요. regime의 규정을戰하는 중. 선생님이 너무 뜨겁습니다. 먹으라니까 라면이니? 뜨거운 게 라면 밖에 더 있어? 라면이지? 답이 없어 네 아닙니다 아니야? 무슨 국밥 먹니?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알았어 해봐 좀 크게 먹어 크게 네 뭐 라면 같은데? 뭐 마시는 소리가 들지 라면 아니야? 면은 맞습니다 면이야? 국수? 땡 우동 비슷합니다 선생님 칼국수? 짬뽕? 비스면? 아쉬워 아 왜 모르겠는데? 뭐지? 나 냄새를 잘 못 맡아 아 뭐야? 이게 뭐야 스파게티? 스파게티? 스파게티를 그런 식으로 먹는 국물이 있는 거 먹는 거 같더라 떡처럼 이렇게 돼서 스파게티가 곁들여 먹는 음식 한 번만 이번엔 간단한 거거든요 스파게티가 곁들여 먹는 음식 한 번만 이번엔 간단한 거거든요 안주 나왔어 안주 곁들여 먹는 안주? 안주 가능 저는 안주를 먹는데 안주 안주로 먹어? 먹어봐 응? 어? 뭐야 어? 피클? 땡 뭐여? 뭐 씹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비슷한 답입니다 뭐 씹히는데 뭐 씹히는데 뭐 씹히는데 어... 무슨... 김치 깍두기를 갖다 줬을리도 없고 아 이거 저거 아니야? 구운 땡 아 이런 거 시키지 마나 뭐야 아 이거 뭐 씹히는 거 보니까 피클 같은데 비슷합니다 선생님 아 비슷하면 뭐야 빨리 얘기해 그쪽 장릅니다 아 나 미치겠네 그쪽 장르? 아 자기가 이거 하지마 난 못해 아 그 김치 깍두기를 갖다 줬을리도 없고 총각김치 아니 그러니까 아 스파게티 먹다가 누가 총각김치를 줘 이 사람아 이태리 식당에 총각김치 있어? 하하 이럴 거 어떻게 맞춰 함정을 파는... ASMR이요 작게 말씀하셔 어? 너가 이태리 식당에서 총각김치를 주냐고 안 그래? 구독자 여러분 스파게티에서 총각김치 드셔보셨어요? 저도 저도 당황했습니다 선생님 스파게티 먹다가 이걸 곱들여 먹으라니까 근데 이걸 안주를 먹어? 피클까지 예술이었는데 난 맞았는 줄 알았어 나 하나 먹어야 되겠다 이 아니 으어어어어어 으어어어 눌러 주세요 아우 좋아 화이트 multimedia 감사합니다.